학교 시험 때문에 자리를 비웠었는데요 오늘은 완전체가 돼서 이렇게 11분 모두를 우리 골드디스크 레드카펫에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역시 어제 찍으셨으니까 이제는 뭐 익숙하시죠? 살짝 붙어서 네 여러분 멋진 사진 왼쪽부터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운데에도 바라보시면서 가운데에도 우리 동영상 카메라들이 있으니까요 또 동영상 없이 남기실 포즈들 있으시면 움직여주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으로도 몸을 살짝 틀어서 시선을 한 번 카메라 두고 봐주실까요? 자 이제 제가 난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어제에 이어서 또 했으니까 제가 뭔가 두 배로 또 반가운데 제가 마이크를 역시 또 남겨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받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팬여러분 번호물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원호원입니다 자 드디어 완전체로 우리 레드카펫을 밟으셨습니다 어제랑 또 느낌이 다르실 것 같아요 어제는 또 스페셜 무대를 준비해서 또 선배들을 위해서 해주셨다면 오늘은 이제 또 워너원만의 무대가 준비가 되어있잖아요 오늘은 또 저희 워너원만이 또 완전체로 이렇게 여러 명이 또 오블리스테에 찾아오게 됐는데 그만큼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저녁의 신인상 그리고 올해는 또 이제 본인상 후보로 올라와 계십니다 나날이 발전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팬여러분께서 정말 많이 뿌듯해하시고 또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여러분께서 2019년을 어떻게 보내실지 어제도 말씀을 살짝 해주셨지만 이제 어떻게 2019년 우리 워너원만이 반짝반짝 미치는 알지 궁금해집니다 말씀 한번 해주실까요? 그렇죠 원래 자리에 없었던 사람한테 늘 무게가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네 2019년도에는 이제 워너원만 모두 건강하게 또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고 또 다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길로 다들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이렇게 다같이 성장을 해서 늘 언제나 멋진 모습으로 우리가 워너원만의 팬이야 라고 하는게 절대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아마 보여주시기 위해서 2019년에도 이 여러분이 열심히 달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무대에 임하는 각오한 말씀에도 다른 분께서 말씀해주시고 인터뷰 마무리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분께서 얘기해 주실까요? 무대에 대한 살짝 스포일러도 괜찮아요 워너원 화이팅! 워너원 화이팅! 워너원 화이팅! 이보다 큰 말이 없다 네 심오씨 혹시 더 하실 얘기 있으시면 워너원 화이팅! 워너원 화이팅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말이지만 이 세 글자 안에 정말 많은 의미들이 담겨있고 정말 많은 마음들이 담겨있잖아요 워너원 화이팅이고요 오늘 골든디스크 무대에서 좋은 모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너원 여러분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조심해서 내려가세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